1.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다같이 우리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다같이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 애교서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시편 앞에 제목이 붙어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어디 가면서 부른 노래라고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거래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뭐냐? 유목민족에게 산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나 산을 내려가다가 굴르면 엄청나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산을 내려가다 구르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또 산은 비가 오면 골짜기에서 갑자기 홍수가 생겨요. 홍수가 생기면 소와 양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거나 죽는 거예요. 산은 유목민족에게 비극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거. 문제를 갖다가 그들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을 왜 바다에 던집니까? 그것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유목민족들에게 산은 문제예요. 이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hills, 언덕들이에요. 킹 제임스 보전에 보면 mountains, 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 태어날 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병이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산이에요. 나보다 높고 나보다 크고 그게 바로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게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돈 버는 은사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신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일이에요. 정말 자녀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요. 나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때가 안 맞아서 이 사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게 무역 때문에 무역 전쟁이 생겨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업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일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어렵고 정말 자기하고 너무 안 맞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있는데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사둔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안 맞아서 처갓집이랑 시집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안 만날 순 없고 만나기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을 끊지 못해서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내가 결정한 일 때문에 분명히 내가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같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산이에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문제가 있다 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산을 바라보니까 산이 아니고 산들이에요. 이 문제도 있고 첫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건 다 우리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문제가 한 개도 없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야? 난 진짜 너무너무 문제가 없다. 그런 분 하면 문제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는 뭘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산들이 있는 거예요. 산이 아니고 산들이에요. 큰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거친 산들이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하고 인사하죠. 산들이 다 안 됩니다. 산들이 다 안 됩니다. 혹시 나만 겪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어려움이 다 겪고 있어요. 산들이 다 있다. 이 사람이 산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해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 거야. 내 실력으로 처리 못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의 예상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성전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들을 올라가면서 딱 보니까 성전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산이 문제인데 산이 어려운 일인데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네. 하나님이 문제 위에 좌정하고 계시네.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산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알렐루야.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천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경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런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만 아 문제 많네. 가정에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자식 새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짜 아 골 아프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진짜 골 아프네. 힘드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산이 하늘에야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삼중이고 정말 많이 어려운데 누가 도와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은 산 위에 있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과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나예요. 나. 나의 도움 누가 날 도와주나 나의 도움 나. 나 하다가 갑자기 3절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너래요. 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난 아직도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깨달음을 가진 지금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미끄러진다. 그 말이에요. 헛디뎌가지고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켜주시는데 너를 지키신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두렵지? 산 때문에 무섭지? 산 때문에 겁나지?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너를 지키시는 그분 졸지 않으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 너를 사랑하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그분은 항상 너를 지켜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완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왁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어주신데요. 우리는 LA에 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아무리 햇볕이 쨍쨍 쬐고 더워도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죠.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이게 이상기온이어서 여름에 엄청 덥고 한국도 덥고 LA도 덥고 지금 전세계가 엄청 덥고 겨울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밤의 달은 추운 거예요. 날씨가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그래요. 사람을 살 때 사람이 살아갈 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더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고 추워서 얼어죽고 동상 걸리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더울 때 그늘 대어주시고 아멘. 춥고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옆에서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같이 보죠. 시작. 여왁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왁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란 모든 환란 이 모든 환란이요. 이 NIV에는 All Harm 그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불이 나와 있어요. 이불 이불 모든 악 모든 재난 모든 재앙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반드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모든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는 거죠. 나간다 들어온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지키신다는 말은 모든 거를 지키시는데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모든 걸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 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도와주신대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분이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거셨느냐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다가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셨어요.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야 그런 이름 붙이지 마라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이름을 왜 함부로 쓰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알렐루야 다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슨 말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치게 받으시므로 우리가 나무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 샬롬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하고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알렐루야 또 말하나 같이 여호와 치케눔 여호와 치케눔 여호와 치케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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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여호와 샬마 여호와 샬마 여호와 샬마 여호와 샬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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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24편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도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내가 산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다 그렇게 도와주셔 아이고 무슨 내가 신앙상 오래 해봤지만 안 도와주시더만 내가 다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 다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나오는 것 아무리 산이 높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산 위에 문제 위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 날 도우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 대신 죽게 하셨잖아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걸고 나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아멘 곤비치 아니하시다 아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분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도와주신다 믿는 자가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도움뿐만 아니라 다시 능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도움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 때는 산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스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까지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배도 고파 보시고 잠도 못 주무셔 보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시험 다 당해보셨다 그것도 못하냐 그까짓 게 무슨 문제라고 그 앞에서 그게 벌벌 떨고 앉았냐 거기서 포기하고 앉았냐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 힘들지 어렵지 너무너무 무겁지 너무 힘들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주저주저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다르다 그 말이야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무슨 말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란 공력으로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그냥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커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주저앉고 싶어 이젠 그냥 포기하고 싶어 안되나 봐 안되나 봐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그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문제가 많은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산이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거친 산도 있고 산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과 똑같구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한계래야지 이 문제 저 문제 첩첩 산중이구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 문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분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분이 이름을 걸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은요 산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이는 것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에